집게 되는거지 10명이든 2천개니까 50명 가득차면 만개란 얘기잖아 보자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거냐 뭐지 이건 도대체 뭐 어떻게 집게 되는거야 그니까 이게 나오는 계산법을 모르겠어요 보자 1군단이 그니까 한 천개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잠시만 더 해보자 뭔가 누락되는거 같은데 보자 일단은 제우스님 1174개 더하기 저 920개 더하기 866 더하기 800 그 다음에 더하기 170 더하기 707 더하기 703 더하기 664 더하기 658 더하기 655 더하기 647 더하기 645 더하기 604 더하기 627 더하기 604 충분히 넘겠는데 지금 벌써 만 넘어갔어 뭐지 뭐지 더하기 8 아 뭐냐 5 588 더하기 547 더하기 539 거의 다 500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벌써 13677이거든요 뭐지 이건 더하기 더하기 510 더하기 496 더하기 408 더하기 476 메달수 나누기 인구수인가 아 그런가 더하기 470 더하기 453 더하기 449 더하기 436 설마 혹시 비임님 우리 이런거 보면 브런저하고 이런거 있죠 실버 거기에 정수가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하ㅏ아ع 그럴ück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내가ione절만 봤을때 5000점을 약간 넘어섰는데 지금 그때가 내가 object 실버나입 예 실버가 지금 비엠리 늘어나고 멘밈 늘어도 모르니까 갑자기 점수과려난거 목오니깐 씍 아마 이거는 개겁하고 있는거같에요 으헗 으헝 beaut 우리 그그 뭐냐 우리 메달수만다 다하잖아요 우리 지금 40명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 그거모냐 우리 매달수만 다 하잖아요 우리 지금 40명 했는데도 22000 넘어가거든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러니깐 답은 인자 그거죠 계급인거죠 어어어 아 맞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 우리 5000점은 넘어서데 갑자기 이래 확 올라갔으니까 아니야 혼데 가면 그 삼군단은 뭐예요 도대체? 삼군단은 도대체 왜 5000점이야? 3군단은 왜이.. 예 잠시만요 3군단 뭐지? 계급은 개이메달수의 나누기 계급제도라고요 최소메달 200개니 쓰읍 어어어어 뭐지? 그니까 이 계산법을 그 공식카페나 뭐 그런 데 안올라가있죠 이거 뭐지? 아씨 모르겠어 일단 일단은 아마 크라이프님 말씀이 뭐 일리가 있는거 같긴해요 그..뭐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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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론즈 뭐 그런거 이거 이거 레벨 같은데 몇백에 찍었어요 2군단 가입하세요 3군단은 소수종이 그건 아니에요 그니까 3군단보다 1군단이 훨씬 더 사람도 많고 레벨도 높단 말이에요 3군단 3군단은 무슨 저 특무댄가 특수무대요 계속 확인을 한번 눌러보자 뭐가 좀 바뀌나? 똑같죠? 뭐지? 간식님하고 스나이퍼님 수발총경하고 같이 주셨네 로마 좋아요 산업 후회 생각 하셔도 됩니다 2군단 2군단 가입 넣으시면 됩니다 2군단에 지금 자리있나? 2군단에 지금 자리가 한자리 딱 있네요 2군단에 자리 한자리 딱 있고 1군단 50명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1군단 50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1군단 50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후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전쟁이야 화초패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화랑으로 좌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 화랑 화랑이 간 와아 뭔가 로마는 건물이 뭔가 거대해 웅장하다고 그래야되나? 딱 중세까지는 그저 그런데 사약 딱 찍으면 뭔가 거대해 3군단은 그냥 에비부대 그니까 저기는 에비군 1 2군단은 주력사단 아 주력부대 네 대상에 가자 야 근데 화랑 진짜 세다 화랑 장난 아닌데 이봐봐 화랑 데미지 봐봐 쎄기를 하는데 기마병한테 털리네요 녹는다 녹아 순사 대신 종이몸 그래도 화랑 좋잖아 화랑 좋잖아요 중세전인데 풍얼냥 나쁘지 않지요 5명밖에 안쓰지 않아 보자 포일월낸 거의 못해서 엄청 뒤쳐진 느낌 언제 약재인님 은메달로 은메달 왔습니다 이제 곧 은메달2 갈겁니다 천 찍어서 천을 찍어서 은메달 함투가 보고 점수 한번 봐봐야겠다 몇점 올랐는지 다운센터를 타운센터를 왜 밖에 두냐고요 자리가 없어서 밖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군단에 합류한걸로 환영합니다 야 이제는 2군단이 더 잘나가네 뭐 1군단이 점수는 더는 없지만 2군단에서 잘해갖고 빨리 1군단으로 넘어와요 1군단 지금 2명 뽑고 있어요 1군단 지금 2명 뽑고 있습니다 2군단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타운센터 아마 여기다 쥐레를 깔아놨겠지 아닌가 쥐레 다 오픈됐나 아 쥐레 깔아놨네 길드 조건은 매달 400개 600개 800개입니다 골라서 가입하시면 돼요 600개 아니 400개 600개 800개 중에 그 매달에 골라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1군사령부는 매달이 800개입니다 그리고 2군 2군 예비본부는 매달이 600개입니다 그리고 3군 3군 방위부대는 매달이 400개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매달 400개는 껌이죠 솔직히 말해 솔직히 껌이 한 1000대까지는 껌이야 요런 친구들 와 자금성 붙여놨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금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패스 패스 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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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성 아프기 때문에 패스 영국성 안 나오네 영국성 영국은 진짜 밥인데 밥 라이스인데 영국은 그냥 때리면 됩니다 그냥 때리면 나와요 그냥 끝까지 대충 때려놓으면은 영국은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금성 패스 패스 어허 애들이 이제 먹을게 안 나오네요 어 약간 기대하고 있는데 어 먹을게 안 나오네 뭔 화역시대가 70만원 가지고 있어? 고맙게시리 70만원째 와 진짜 많이 나온다 저는 왜 화역시대 70만원 매칭이 안될까요? 와 13만원 보자 70만원이면은 140만원 280만원 가지고 있다는 얘긴데? 뭐야 미친겁니까? 상식적으로 280만원을 가질 수 있나? 화역시 화역시대에서 가질 수 있긴 하구나 어 어 창고를 가득 채웠는데 어 누군 올해에도 나와요 창고를 어 창고를 가득 채웠는데 다음날 와보니 창고가 다 털려있다고 어 뱅뱅뱅뱅뱅뱅뱅뱅 놀아왔어요 가면서 막 정현돈씨가 부르지 않았나? 어 분명히 가득 채웠는데 다음날 왔다오니까 창고가 없 창고가 없 창고에 막 아 뭐냐 물건이 없다고 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창고터리잼 창고터리잼 맨날 전체 합계 가액수 원수 나눈게 맞나보네 아 그래요? 음 쓰읍 그러면은 400 몇 개씩 안 나오나? 둔둔둔둔둔 둔둔둔둔둔둔둔 쓰읍 근데 그게 말이 안되는게 그니까 우리 전체 2만 얼마를 오십 뭐냐 오십으로 나눠버리면은 육백 466 나눠 되거든요? 466이 돼 음 466 그건 계산이 안맞잖아 우리가 지금 6천인데 아마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아마 배달 색깔 따라 이 점수를 더 주는거 같아요 배달 색깔 따라 이제 그 뭐 보너스 점수를 주던거 뭐 그런거 같아요 근데 상대방 엄청 안나오네요 따라하는데 이게 이 수입이 짜잘하니깐요 해보고 가라잉 해보고 뭐든지 제가 괜찮아요 따라하신다면은 후회하지 않으실겁니다 후회하지 않을겁니다 후라이버님 어서오십시오 매달 합계 나누기 인원수 평균 구한다음에 곱하기 인원수에요? 엥? 아 그래요? 쓰읍 그러면 우리 보자 매달 합계 나누기 인원수 평균 구한다음에 곱하기 인원수라고? 그럼 똑같잖아 아 잠깐 계산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삼군단 가지고 계산해보자고 자 간단하게 삼군단으로 계산한다 왜냐 삼군단의 수가 제일 적으니까 열명 자 일단은 나올 값은 어 이백 아 이천 2182가 나와야됩니다 계산해보죠 자 일단은 656 더하기 536 더하기 48 487 어머냐 480 그 다음에 440 431 429 421 292 이백 는 4372 4372 입니다 여기서 나누기 10 이러면 4372 가 됩니다 어 여기서 여기서 평균을 구하는 평균 4 평균이 437이거든요 여기서 인원수를 곱하라고? 곱하기 인원수 10명 4372 4372 가 나와야돼 근데 답은 잠시만 여기서 나누기 2 해볼까? 정답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거기서 나누기 2 해야돼 그러면은 2000 뭐냐 2186이 나오거든요 이거 맞는거 같은데? 어 맞는거 같은데? 맞는거 같은데 이거 그 상태로 나누기 어림잡아 맞아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4밖에 차이가 안나 계산해보자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죠? 여기는 6555 나가야죠 자 계산하는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목표수는 6000 이겁니다 어 655에요 우라이버님 별 무슨 50개 감사합니다 크아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어 이거 계산법을 찾아내자고 계산기 켰습니다 계산기 계산기 켰고요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군단 48명이고요 48명 어 1군단입니다 1군단 자 일단은 1178 더하기 987 9866 819 107 다음에 더하기 707 703 669 669 더하기 664 더하기 658 더하기 658 어 두명이네 658이 두명이나 되네 두명나고 힘든데 64 다음에 627 604 581 548 547 539 522 어 잠시만 아 않연 아 잠만 그러면 문제나 생겟다 52로 더ано 그럼 몇을 더해야되 522 더하기 아 52 522 빼기 52 얼마입니까 계산 안될거에요 그럼 또다른 계산기를 부른다 그러면 또다른 계산기를 부른다 자 522 빼기 52 470이네요 더하기 470 오 계산되는 사람 있네 더하기 508 더하기 508 그 다음에 501 더하기 496 그 다음에 408 476 아 이제 20명 왔어? 470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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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469 468 이제 30명이야 크으 많다 457 453 449 449 446 430 430 421 벌써 2만 보자 412 411 411 406 405 404 400 405 자 이제 8명 거의 다 왔다 394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거지? 됐다 마지막 플러스 366 더하기 209 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자 이거 보자 그러면은 합계 합계 2 5 4 4 4 아 뭐냐 499 나왔거든요 여기서 어 나누기 48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나누기 48에다가 곱하기 48을 해요 이 상태에서 나누기 2 개소리네요 죄송합니다 아 411 할 때 411 했어요 어쨌든 개소리야 어 12000이 나올 리가 없잖아 어 계산식 틀려 먹었네요 다시 구해야 돼 야 수학학자 없습니까 잠만 나누기 2를 또 하면 대충 맞나? 나누기 2야 겨우 맞추네 나누기 4정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 계산법 뭔 개소리지 잠시만 10명 단위로 이 계산법이 바뀌는 건가? 불가능 자 이거를 구해내는 건 불가능 하나인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게 뭐라고 이걸 증명해내고 있는 거지? 이건 우리 수학방송이 아니야? 이게 뭐라고 우리가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거야? 이게 뭐라고 굳이 우리가 이걸 증명할 필요가 있었나? 수학자네 예 강아지 소리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강아지 소리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 메달수의 공식은 도대체 뭔가 잠시만 상위 10등의 그 뭐냐 메달수라고? 또 개소리인 것 같은데 상위 10등의 메달수라고? 하... 하... 자 상위 10이라 길드 점수 2191점입니다 656 656 더하기 547 487 487 잠시만 상위 40% 아닌데 안 맞을 건데 이거 미친 소리로 밝혀졌습니다 미친 소리로 밝혀졌습니다 미친 소리로 밝혀졌습니다 그냥 넘는데 택도 없어 그러면은 보자 1군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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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을 넘어야 돼 여기 여기도 1000대 1000대 거의 1000 1000대가 반올리면 1000대가 많거든요 1군단은 아 몰라 아 이거 구할 방법 없나? 야 이건 검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 쓰잘데기 없는거지만 검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검색 시작 야 도미네이션 도미 네이 션 네이 션즈 길드 길드 점수 이게 뭐 든 준식으로 구하는 건데 길드 점수 길드 점수 계산법 미친 계산법 뭔데 도대체 이게? 아니 여기는 자료가 없어 구글로 간다 자 뭔 일 있었나요 여러분? 어 뭐냐 일본 특징이요 일본은 뭐냐 튼튼합니다 튼튼한 방어를 위주로 하는 일본입니다 강력한 방어 강력한 방어 일본입니다 강력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일본입니다 자 배달 많이 올리면 그냥 좋은거 있나요? 더 돈 많은 놈들이 잡혀요 예 시대에 좀 다르긴 한데 더 돈 많은 친구들이 잡힙니다 돈 많고 부자인 친구들이 잡혀요 그니까 올라갔다가 약탈해가 내려오기면 내려오기가 좋습니다 또 좁은 자본무 어 뭐야 자본무게 좋아요 돈모으기 좋어요 그냥 딱 돈 모으는 거야 그 이상도 의아도 아닙니다 오랑캐 플레이가 뭔가요? 오랑캐 플레이는 양아치 플레이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랑캐 플레이는 공격할 때 오랑캐가 나타났다 소리지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수입자 합자래요 중세시대 기준 1시간 하면 150만원? 중세시대 기준 1시간 하면 150만원 굿 굿 저장고만 업하면 3일이면 중세에서 화약으로 탈 수 있는 고전이요? 고전은 제가 한 40-50만원 벌었나? 그니까 타운센터 업그레이드 할 돈이 나와요 1시간 하면 1시간만 딱 하면 타운센터 업그레이드 할 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고전시대 철기시대부터 철기시대부터 했는데 돈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대신 메달이 높으면 못합니다 메달이 많다 그러면 좀 하기 힘들어요 뭐 메달이 많으면 또 많은 아들 털어갖고 내려오면 되니까 자원만 털고 내려오면 되니까 그런데 독일만 돼요 독일만 독일 전용기술입니다 오랑캐플레이 오랑캐플레이 이병으로 약탈가는것보다 이득인가요? 만배? 만배? 아마 여긴 함정이었을거야 함정! 역시나 그럴줄 알았지 오랑캐플레이 오랑캐플레이 뭐냐? 이런겁니다 오랑캐가 나타났다! 짜잔 병사 9명 배치하고 4만천원 그리고 메달 플러스 7까지 그리고 병사 재무장 돌려놓고 또 병 또 전투시작 무한반복 1시간 1시간이면 충분히 150만원 법니다 했잖아요 오랑캐가 이겁니다 자원 싹 털고 도망갑니다 2시간이면 300? 이거 뭐냐 맵만 잘 나와준다면 300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오랑캐 단점 자금성은 절대 못합니다 이게 왜 독일만 가능한거죠? 다른 병가들은 서프면은 이걸 해도 수비병하고 싸움이 붙어도 전멸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독일은 집결 능력이 그.. 쥐독시간이 두배기 때문에 수비병 상관없습니다 그냥 돌진해서 타원센터만 작살 낼 수 있어요 그러다가 공격력도 세니 공격력이 보병중에 제일 세거든요 어.. 독일이? 어.. 그렇기때문에 독일이 하기가 편해요 다른 나라도 안될건 없습니다 어.. 예를들어서 좀더 설명을 하자면은 도로에 도로에 4만원이 들어가있는거에요 크.. 훌륭하다 하.. 아마 여기 함정이 있을것 같은데 놀아볼까 놀아볼까 함정이 있는건 가는게 아니야 독일 능력때문에 그래요 공격력 10% 추가에다가 거기에다가 집결 지속시간 두배 그것 때문에 독일만 가능한겁니다 독일만 다른 나라도 가능하긴 해요 그 대신 병사가 독일보다 좀 많이 든다는 점 오랑캐 이걸로 말랩 찍을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실험해보고 있는데 저 중세시대까지는 무리없이 올라올수있네요 중세시대 지금 거의 풀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는 모자람이 없어요 후에는 또 다른 병법을 제가 또 연구하겠죠 크로클에서 훔식이라고 불리던 뭐 그런겁니다 근데 도미네이션은 오랑캐 플레이라고 해요 이런건 여기 아마 함정 있을것 같은데 함정.. 함정 제거됐네? 폭격어버냐 폭격 맞는다 개몽에서도 밖으로 내놓은 지금 뭐냐 왈타운센터만 있다면 불가능할건 없어요 밖으로 내놓은 타운센터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공격 굿빠이 병사 6명에 35,000원 메달 플러스사 왜이름이 오랑캐니? 간단하지요 오랑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빠르게 털고 도망가지요 그런거에요 그래서 오랑캐에요 오랑캐 플레이를 한국병사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밖에만 놔두면 쏴죽이면 되니까 근데 숫자가 좀 많이 들거에요 오랑캐 말그대로 갑자기 날아와 갑자기 공격하고 갑자기 도망가고 빠르게 순환된다 해서 오랑캐입니다 아.. 총동기요 총동기까지는 안뜰 것 같은데 급습하고 도망가니까 오랑캐 라고 불립니다 그니깐 그니깐 이게 자기 매칭되는 상태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가 2거든요 그니깐 제가 중세면은 고전시대하고 화약시대까지는 잡혀요 그니깐 많이 가면은 산업시대나 진짜 운이 좋으면 저쪽에 고전시대까지 잡히고 본인시대 아래에 한단계인가 두단계까지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운이 좋은거는 제가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를 붙인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산업시대는 산업시대까지 싸울 수 있다 그러더라구요 위로는 두단계 밑으로는 한단계 대충 그런걸 느끼고 있었어 산업시대도 잘 안나오던데 고전시대 나오는데? 아 나 중세구나 중세 자금성 패스 우주요? 우주는 모르겠어요 우주나올라나? 우주나올까요? 안나올거 같은데 그래서 제 오랑캐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클레놈들 중에 많아요 이걸로 지금 꽤나 이득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사를 요청한답! 지금 오랑캐플레이로 생각보다 많이 많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BMTF 1군단 2군단 3군단 다 같은 클랜이에요 1군단은 제 본캐 2군단 부캐 3군단 부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이번 언제나 환영이며 1군단 메달계수 800개 2군단 600개 3군단 400개입니다 03개 아그래요 오 개몽뚜 가끔 나온다고 그렇구만 어 삼 삼 3군단 프라이번 5군단 원앤라 병사 추가 징병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머님 본진으로 오세요 여러분 내일 5시에 봅시다 내일은 일찍 퇴근합니다 추천과 질첫 1,2,3,2,3,2,3,2,3 빨리 얘기해 채택이랑 혹시도 달라요 당연하죠 방송법 8초 있어요